희생자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념으로 보기 시작하면 너는 자나 오냐 너는 보수냐 진보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화해와 상생이라는 것이 자리 잡은 게 아니라 어느 쪽이 정말 올바랗냐라고 하는 그것만 바라보게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통령이 됐고 그런 국가시책 안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갈등들을 푸주키는 현실이 되어버리지 않는가 오히려 밀실에서 그냥 이루어지듯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설득력을 갖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정말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라디오 제주시대 오늘 천주교 제주교구장이 신문창우 주교와의 특집 대담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제가 저희 광고 나간 동안 잠깐 주교님께 말씀드렸었는데 경청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빈말이 아니고 사실 천주교 제주교구장이라는 상징성이라는 게 우리 제주에서는 어르신 같은 그런 섬의 어른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말일지라도 그걸 또 주교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위안이 되고 그다음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희가 모셔봤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렇게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제주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마 전화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부활절 강론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혹시 연락 주시지 않던가요? 네 몇 분의 이야기 들었고요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 메시지를 보면서 주교님을 좀 모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일단은 부활 전후에서 4.3 관련된 얘기들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얘기들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화해와 상생이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4.3이 좋은 길로 들어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갑자기 또 극우 세력의 4.3 역사를 왜곡한다든가 와서 플랜카드를 건다든가 아니면 추념식의 서청이라는 이름으로 온다든가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도민사회 공분이 일어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직은 좀 조금만 아프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역사인식과 시선 주장들 그리고 일어나는 도민사회 공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제주 4.3 사건은 제주 도민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남겨줬던 비극적 역사입니다 그렇죠 이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고 또 그 진실을 잘 기록하고 또 인식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게 일부 극우 세력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4.3을 왜곡하고 망언을 했던 그런 주장은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시도로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 위험한 행동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역사를 잘 기억하고 그 안에 담겨진 가치와 교훈을 되새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늘 발생할 때마다 제주도민들과 그런 상황들 배경들을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야 될 것이 아닌가 또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역사적인 사제를 정말 제대로 잘 교육하고 또 확대하면서 정확한 역사인식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는 공감 그리고 이해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쪽의 정치적인 색깔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제주 4.3을 기억하는 것은 희생자들을 희생자로만이 아니라 인간으로 기억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소에서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싶으셨나요 제주 4.3은 다시 말해서 극악무도한 어떤 폭력 인간침해가 일어난 사건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아픔과 상처를 안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희생자들을 단순히 희생자로만 기억한다면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삶 인격 또 그들이 이렇게 풀어냈던 그런 꿈이랄까 또 그곳에 살면서 가졌던 희망들을 빼버리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희생자들을 인간으로 기억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것이라면 그들이 겪었던 그 비극을 우리가 다시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제주의 4.3을 잃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희생돼 버린 인간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또 사회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따라서 4.3을 기억하고 또 기억한다는 것이 희생자들을 희생자로만이 아니라 인간으로 기억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4.3을 단순히 희생자로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으로서 갖는 가치 존엄성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희생 또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희생자들의 어떤 삶과 죽음 또 고통과 이별 또 그들의 삶이 이어져 내려온 가족들의 상처 또 아픔을 기억하면서 인권과 자유를 지키게 노력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고요 또한 이 문장은 역사를 바르게 기억하면서 정말 이해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주 4.3은 국가와 사회의 어떤 불이익을 민주주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시도였고 이러한 시도는 불법적인 강제 진압이나 학살로 막혀버린 비극적 사건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것이 현재 또 우리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성찰하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문장을 제가 이렇게 문헌 안에 강조하면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성찰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예전부터 있었다면 4.3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사실 지금도 그 논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게 이념적 잣대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념으로 보기 시작하면 너는 자나 오냐 너는 보수냐 진보냐 이것으로 바라보면서 그 시선 안에서 어쨌든 결단하면서 어떤 양과 음 안에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게 하는 강요로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화해와 상생이라는 것이 자리 잡은 게 아니라 어느 쪽이 정말 올바랗느냐라고 하는 그것만 바라보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서상을 볼 때 늘 인연적 잣대를 벗어나서 우리 한 인간이 또 우리 얼마나 악랄해지고 얼마나 그렇게 처참한 비극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걸 물으면서 그런 안에서 우리들이 어떤 인간의 존엄성들을 다시금 깨우쳐야 되고 그런 안에서 좀 더 겸손한 인간으로서의 모습들을 갖추지 않을 때 우리의 어떤 인간이 가진 그런 악의 형태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한 이상으로 어떤 악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이었는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이념으로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씀하시는 게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아프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 나온 김에 사실 4.3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자꾸 이런 엇나가는 시도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직 참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중점을 두고 나가야 할 과제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4.3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풀어가야 될 과제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4.3의 사건의 어떤 진실을 규명하고 공식적으로 더 공유해 가는 가운데 모두가 인정할 때 우리의 어떤 정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붙여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를 위해서 어떤 관련된 자료들 특히 이제 미군 측에서 갖고 있는 여러 자료들이 공개가 돼야 되고 그런 것들 속에서 드러난 배경들을 더 많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런 수직과 또 분석을 통해서 희생자들과 생전자들의 증언 또 진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로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진실이 밝혀지고 또 희생자들과 가족들이 가졌던 상처가 그 트라우마가 조금씩 치유해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4.3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인 갈등 또 분열을 극복하고 화해를 이루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상호 간에 이해를 해 주고 대화를 해 주고 특별히 상대방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내용들을 서로 경청해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한 피해자들 또 가족들에게 지난 날 오랜 세월 한마디 원통하다 말 못하고 지내왔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 체계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보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주도민 전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는가 어떤 4.3에 대한 유가족들 아니면 4.3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나섰던 여러 학자들이나 일부 학생들이나 아니면 누군가 그런 활동가들한테만 남길 게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가 제주도 안에서 일어났던 4.3이라는 질구관에서 경험했던 고통은 또 결국 오늘 우리 후손들이 경험하고 있는 피해식 안에서 제주문화 안에 또 이렇게 피해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불순한 어떤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모습 안에서 어떤 우리가 가진 어떤 제주민의 특성들을 왜곡해버린 일들도 많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제주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문제를 바라보고 그런 진정성 있게 해결의 길에 함께 동참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만약에 제가 작년에 모셨다면 4.3과 관련된 얘기는 이렇게 길게는 얘기 안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시대다 보니 이번 4.3을 지나면서 인간에 대한 예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분들이 많으셨었거든요 그 부분을 풀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화하고 경청하고 그래도 이게 강압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설득해 나가면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그걸 단순하게 몇 명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도민 전체가 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강론 중에 공황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저희 언론에서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특히나 주교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니 사실 굉장히 갈등이 우리 사회에 많잖아요 또 우리 제주 사회가 예전 강정해군기지부터 시작해서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도민경청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갈등은 좀 해소될 기묘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격화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는데 일단 그 신부님 그 과정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해법을 논하기 전에 저는 일단은 그런 갈등의 현실들이 정말 그동안 여러 공청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입장들을 표명해왔는데요 그거를 어쨌든 상호 존중과 이해 속에서 진행되지 않고 굉장히 대결적인 요소 속에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 제주도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국가의 그러한 부서로서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좀 자세한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은 마치 새로운 대통령이 됐고 그런 국가시책 안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여정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진행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제주도민들 사이에 좌우 아니면 동서 그런 갈등들을 부축히는 현실이 돼버리지 않나는가 오히려 그 얘기 관련돼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제2공항 관련해서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주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지향성에 대해서 도민이 가진 올바른 결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있다 결국 도민이 결정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놓은 구조가 있다는 지금 말씀이셨던 건데 도민의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도민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올바른 결정한다라고 해서 몇 가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렇게 충분한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제2공항에 따른 그런 정보들이 그런 장점과 단점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다양한 정보들 속에서 분석이 되고 그 장단점을 통해서 과연 제주의 또 다른 그런 공항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장 근본적인 고민부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찬반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단하기 때문에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따라서 도민들이 다양한 입장에 있는 의견들을 어린 학생으로부터 정말 나이 드신 분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경험들 갖고 있는 분들까지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론화일 텐데 그러면 그런 의견들을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고 또 다른 의견들을 듣는 그런 공개적인 토론이나 또 대화를 통해서 서로 어떤 이해의 도가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여기에 주의할 점은 네 번째로 정치적인 어떤 개입의 방지인데 정치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제2공항의 찬반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치적인 자기의 어떤 이익에 따라가 이용해버리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도민들은 이런 정치적인 개입을 방지하고 자신들의 일정 의사결정을 해가는 권한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네 가지 어떤 방식들의 내용들을 제2공항 찬반 문제를 둘러싼 안에서 좀 통합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검토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서로 이렇게 존중하면서 이해할 수 있을 때 최종적으로 제주도민이 투표 방식이든 그게 제주도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든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정의 주체는 도민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부 정치가들이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서 주교님께서 지금 피하지 않고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주신 부분인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분들에게는 반정부 메시지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마 그런 지적들도 좀 받으실 것 같긴 한데 어떠십니까 네 그거는 분명히 어떤 호불로 안에서 물론 어떤 분들은 그걸 찬성하고 반대한다는 것은 늘 있는데요 과연 그게 어떤 인간적인 탐욕 인간적인 교만 또 인간적인 성공을 이해해가지고 행하는 것인가 정말 제주도민들의 서로 어떤 공동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가져서 결정하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개발에 따른 이익의 어떤 그런 특권들을 누군가에게만 쏠리게 되는 현상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집중해버릴 때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지혜로운 선택들을 해나가는 안에서 아까 어떤 갈등해법 안에서 드러나는 내용들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안에서 우리 어떤 신중성들을 가지고 정말 그런 것들이 제대로 그런 절차와 방법들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늘 깨어서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교님께서 지금 찬반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보자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주교님의 말씀을 이념으로 듣지 마시고 그 근본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지금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 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부딪히는 얘기가 개발과 보전 그리고 환경 이것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제주가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거를 개발과 보전의 충돌 문제 이런 건 어떻게 좀 풀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십니까 개발과 보전의 충돌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또 다양한 여러 이외의 사람들이 깔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해결을 단숨에 해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런 개발과 보전이라고 하는 갈등 속에서 이것 역시도 결국 무엇보다 상호 협력하고 대화하는 것들이 깔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런 갈등 상황이 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추이를 바라보면서 이해당사들 간의 의견을 공유하고 이해하면서 어떻게 협력하는 것이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그런 것들을 준비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규제 안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투명하게 그런 것들을 마련하고 그런 법규와 규제 안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끔가다 지켜보면 밀실에서 그냥 이루어지듯이 진행되는 방식으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설득력을 가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정말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지속가능한 방향성이죠 그러니까 개발과 보존의 어떤 상호 보완 관계를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가 그러면 그에 대한 계획도 해야 되고 실천도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르는 생태계를 훼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를 그러면 최소한 덜 훼손하면서 보호하면서 개발이 나름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찾아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결국 참여와 공감이라고 하는 자세 안에서 무엇보다도 갈등 이해 당사자들이 이해가 다르고 또 그런 감정이 있지만 서로의 어떤 입장 안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또 그런 안에서 어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무시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정말 같이 그런 방향성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결국에 이런 절차들 안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또 지속적인 평가를 내리고 또 바꿀 걸음 바꿀 수 있는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게 잘 평가된 건지 또 잘 좀 더 수정할 건 없는지 그런 걸 바라보면서 개발과 보전의 어떤 충돌적인 문제는 이런 이해 차이 안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더 노력하고 또 지속적인 협력을 찾아가면서 갈등 안에 드러나는 그 갈등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들으면서 사실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고 이게 상시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현실에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아마 강론을 통해서 신자분들께는 많이 얘기를 해 주실 텐데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천주교 신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얘기 좀 해 주세요 좀 많이들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주교님 오시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지금 사실 여러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도민들 도민들이 아니라 또 우리 또 다른 국민들에게도 마지막으로 좀 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다른 어느 때보다 변화무쌍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또 그런 입장들을 통합하려면 대단히 여러 가지 태도가 필요한데요 저는 이제 종교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 중에 하나는 겸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을 들어보면 늘 어떤 인간적인 힘만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이기적인 모습으로 치닫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과 또 때로는 타인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안겨버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떤 초심 안에서 그런 겸손함을 늘 간직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는 좀 개방성에 대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됩니다 늘 우리 주변에서 끼리끼리가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 이 시점 안에서 그들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를 하면서 우리의 어떤 제주민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이런 노력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결국 젊은 세대들이 제주 미래의 인재로서 키워지게 되고 또 그 키워진 인재들이 이제 희망의 어떤 제주를 만들어가는 어떤 동력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안에서 우리 도민들이 또 도민 사회가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는데 정말 정성과 사랑을 쏟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 천주교안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실 요즘 너무 살기 힘들다는 분들 참 많으시죠 여러분들께도 좀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천주교 제주 교구장이신 문창우 주교를 보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리지만 저희는 평화방송은 아니고요 제주 mbc 라디오 제주시대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나중에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